오늘은 욕을 하나 배워볼까요? 부스 똥시 되먹지 못한 놈 이라는 뜻입니다.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럴 때 쓰시면 되요. 똥시가 놈이라는 욕이지요. 화이 똥시 나쁜 놈 뻔 똥시 멍청한 놈 니스 서머 똥시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매이용도 똥시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장인 난 니 쟌 부스 똥시 장인 람 넌 정말 인간도 아니다 하이 워 구이자이 니 근처 치우니 니 쪼멍바 비에 부열리엔 뭐 나더러 니 앞에 꿇어 앉아서 너한테 사정을 하라고 꿈 깨라 파렴치한처럼 굴지 마라 리 춘티엔더 춘티엔더에 나온 문장이었습니다. 내 falu 공개 그치우미 여기주소스이 내 incre이게임새 보니 내 맘은께요. 날씨가 놈라. 내 강의 난 니 쪼멍바 비에 부열리엔 내가 맞을라. 내 맘은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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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편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. 내가 우리 아빠를 내쫓지 않으면 나랑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. 지成人에 나온 문장이었습니다. 내가 likewise 하는 것 같다. 상잔해버리다. 당신은 이 자리를 scalcess 60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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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치? 그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